아 얘 뭐였지? 나 이름이 다 까먹었어 그 네번째가 이게 푸에다가 유령이지 고스트 타입 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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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얘 아이언헤드인데 이거 무시할 수 있나 특행이라도 무시할 수 있나 내가 썬파워 아닐 이상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썬파워 아닐 이상 모르겠는데 이건 특공인가 그러니까 아까 특획이 안 나와서 좀 당황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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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히터를 해서 맞질않았대 미안하다 내가 운이 좋았다 버틸 수 있지? 조금만 버텨요 한 대만 버텨요 아 다이맥스 쓰겠다 자수호 아닌데 이겼어요 3인분 하네 안 빗나갔으면 좋으리로 그러니까 오버히트를 맞았으면 어 내가 질 가능성이 컸지 그대로 갈게요 사라기 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는 기띠? 사라기 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.